자, be, one, baby, one, one, baby, known, a very young child, especially, one, who, has, not, learned, two, big, 어떻게 보세요, baby가 뭡니까, 아기요, 아기, 어, very young, 한, 매우, 어린, hard, especially, 특히, 한 사람, 한 사람은, 안 배워, 배운, 안 배웠어요, 말하는, 그렇지요, 잘한다요, for example, a baby monkey, 자, 선택해 보세요, 아기, 원숭이, good job, excellent, two, back, known, known, the part, of, persons, or animal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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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S 안 붙인, 이거 위에 점 안 붙인다, 어, 점 붙인 거 맞아, 아, 붙인 거야, animals도 붙인, 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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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, that, is, is, the side, opposi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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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, 이거 맞나? 어, 붙자, the, che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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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, goes, goes, fr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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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, ne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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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o, to, the, bott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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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, the spine, spine, or, the tail, 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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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, tail, tail, 음, at$ 뭡니까 d 인데 d 인데 요기서는 그리죠 사람의 뒤라고 해야 등이 된거야 그러니까 그 등에서 나온 것 같아 자 third part of person of person or animal body that is the side 옆에 있다 옆에 위치 사이드가 쪼개있다 그 편에 있다 쪼개있다 opposite은 object 전에 놨어 op가 똑같은 말인데 subject에 대립되는 걸로 object 그러니까 off가 반대편 이런 말이야 object이 반대편이야 그러니까 오브가 반대쪽이라는 거 포지트가 위치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다 object 그러니까 반대말이 object인가 그래 object인가 뭐 아무튼 요 비슷한 말이야 옆에 있다 반대쪽이야 체스트 그렇지 그러니까 가슴이 앞쪽이잖아 앞편 뒤편에 있는 거 거의 등이 되는 거지 and goes from the neck goes? 어 goes가 뭐야 간나? 그래 간다 from the neck 목으로 어 목으로부터 갑니다 to the bottom 바닥? 그래 바닥 발바닥을 말하는 게 있지 아 바닥 바닥인데 버텀 오브 더 스파인이 뭐야 스파인? 응 이거 뭐였지? 척추야 척추 그러니까 척추뼈 그 버텀 따라서 목에서 척추 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 등 등 등을 말하는 거 자 이거 젬플 그 여자는 옮기고 있었다 그렇죠 그 아기를 그녀의 등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아기를 등에 업고 등에 업은 상태에서 업고 이래 가고 있었다 옮기고 있었다